자 어떻게 되겠지 저분은 첫발로 때리면 무조건 맞는구나 첫발로 저 찌르기는 답이 없네 자 칼 척척척 전량먹고 사랑하네 레기파 와아 동시에 맞았어 야 지금 위험할텐데 오오오오 모르겠어요 그인이 무슨 목에 썼는지 기억도 안나 오케이 2페이지 물량 많고 스킬 콤보 오호 오오오 번개창 다시 빼고 한번 더 빼겠지 찍기까지 아니요 여기 많이 왔습니다 꼬여서 그렇지 한대만때는 끝나는 싸움을 세번째 봐가지고 어 콤보 죽을 뻔했어 전환이 잘 안되가지고 타이밍이 타이밍이 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타이밍이 다르거든요 어 잡기 좋아 잡기좋아 잡기좋아 아 하늘에다 쏘고있어 또 콤보 생각해야되요 이제 버리 벌려야되 그렇지 물약 물약 지금 먹어두자 신앙이요? 그렇겠죠 기적이잖아 그거 기적이잖아 일단 물약 일단 물약 일단 물약 두개 하늘에다가 하늘에다가 오오오 아 그래요? 그러면 마방이 나올수도 있다 그 말이군요 얼음 속성이 높은거 아니야 근데? 일단 얼음 결적인거 같군요 이거 하늘에다가 다가올게 안방다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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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